이번에는 이효 여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의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추억을 해볼까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이효 여사에 대해서 농담을 즐겨 했었어요. 저희가 쭉 발언들을 찾던 중에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찾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훨씬 더 좋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상당히 공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친절히 하고 그렇게 같이 남산도 가서 내려다 오면서 손잡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결혼할 때 내가 그렇게 매달려 놓고 이젠 내가 결혼했으니까 배짱을 부르면서 당신 노촌에 시집도 못 간 사람을 내가 거덕이 넣는데 좀 더 공손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러면 마누라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으니까 도탈이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티격태격하는 모습.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기 좋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을 들었다는 거예요. 남산도 데려가고 그때는 남산 데려가는 게 최고였나봐요. 그때는 남산이 최고의 데이트 지었고 아마 저희 시절에는 돈가스도 없을 때였을 거예요. 그렇죠. 60년대 이후에 생겼는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은 조건이 좋지 않았다. 지금 노모도 못 치고 있었고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재혼인데 내가 이 구애가 될 것인가. 상당히 남자들은 의외로 소심하잖아요. 걱정,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신여성을 내가 사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면 이희호 여사의 당시 주변 친구들과 집안과 가족 지인들 다 뜯어말렸을 거 아닙니까? 이희호 여사한테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이희호 여사 한마디 했습니다. 잘생겼잖니. 잘생겼잖니. 그런데 결혼 사진, 62년도 사진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정말 멋진 청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생겼다는 게 외모가 아니고 정말 꿈이 큰 남자. 이 사람의 미래가 참 잘생겼구나라는 걸 꿰뚫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를 자신이 봤던 상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결국 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을 다듬고 만들어냈다.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그럼 남자는 어떻게 부인의 말을 안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대통령으로서의 선곡이라든가 정치적인 성취, 이거 다 떠나서 이 두 부부는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부부의 모델이 아닌가. 좀 그런 사생활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희호 여사가 젊었을 시절에 독신주의를 고집하실 때 한국 YWC 총무로 뭘 주장했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여성들이요. 혼인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혼인신고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니까. 법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때는 이혼이라는 말이 아주 드물었고요. 소방 맞는다 그랬어요. 쫓겨난다.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내치면 그냥 짐 싸주고 집에 가는 거예요. 당신 권리를 찾으려면 혼인신고부터 하시고 이거 했고요. 지금도 어쩌면 의미가 있을. 축첩하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축첩하는 사람은 절대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성을 하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남성 권위주의자들은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50, 60년대에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마디로 하면 이호 여사는 상당히 20세기 중반부터 쿨한 여성이었다. 쿨한 여성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낸 조각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조각가 이호 여사의 자서전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결혼. 모두가 지금 다 뜯어말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뜯어말린 결혼을 왜 했을까? 이렇게 썼습니다. 인동초 아내로서의 삶. 이렇게 제목을 좀 틀어냈죠. 인동초 아내로서의 삶. 그 사람 김대중은 노모와 어린 두 아들을 거느린 가난한 남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새빵에 알아놓은 여동생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참 뭐랄까요? 의미 깊어서 저희가 지금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당시에 결혼 사진도 상당히 빛바랜 흑백 사진이죠. 김대중과 나의 결혼은 모험이었다. 그리고 운명은 문 밖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곧 거세게 노크했다. 이 표현 있잖아요. 헌화 소장님. 모험, 운명, 거센 노크. 이 세 단어로 이 두 분의 정말로 혼란했던 하지만 행복했던 삶이 모두가 다 압축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이 표현을 좀 뽑아봤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을 뽑아내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삼각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 싶고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정치인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명 이희호 여사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희 같은 일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여성이다. 여성운동가의 1인자이자 선구자이자 선각자이신 분이시거든요. 사실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얘기하는데 저는 힐러리 크링턴이 이희호 여사를 벤치마킹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지금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희호 여사가 있었다면 이희호 여사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려고 했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1922년생이십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정말 이해 못할 여성들의 압박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한 50년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께서 저런 운동 안 해주셨고 저희를 위해서 저렇게 함께 달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에게는 자신이 잘 살아봤던 게 여성들에게 늘 빚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여성 운동하고 싶다라는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97세까지 여성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참 더 멋있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여성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으실 만한 모범이 되어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전에 이희호 그녀 우리의 운동가였다. 여성이었다라는 것. 헤드라인도 웬만하면 조금 우리처럼 DJ의 동지 여성 리더로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재형 변사님 저는 그 장면도 좀 떠올랐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나서 어린 김정은이 권자를 물려받았을 당시에 이희호 여사가 방복을 해서 애도를 표현했는데 그때 당시 어린 김정은이 정말로 고개 숙여서 이희호 여사에게 예를 표현했던 장면이 기억나요? 김정은이 그 뻣뻣하고 꼿꼿한 김정은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희호 여사에게만큼은 김정은도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표현을 했는데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방금 이 장면이죠. 아마 이제 북한에서도 조문단 혹은 특사를 확인할 가능성까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 북미 교착 상태인데 오히려 이희호 여사의 이와 같은 서거 자체가 이와 같은 교착 상태를 뚫어낼 수 있는 물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12월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문 대표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북한에서 조문단을 보내올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동초다라고 하지만 이희호 여사는 인동초의 뿌리였다, 인동초 그 자체의 일부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 그리고 이희호 여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참 기도를 생전에 많이 했다고요.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 만나셨으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